소의사님. 야. 제발 니 주접박 좀 하고 살라고. 헤어질 때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. 아 잠깐만. 잠깐만요. 너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거야? 저는 누구한테도 걸친 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 오므리고 있었지. 너 진짜 뒤지고 싶냐? 나 명수택이긴 해.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? 잘 돌아가고 있어요. 뭐야? 왜 왔어? 또라이? 또라이가 뭐야?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? 나도 이제 페어플레이 한 번 해보려고.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? 뭐 한다고? 페어플레이. 오늘부터 데스매치라고. 뒤는 쪽이 바로 죽는 거. 나가. 많이 놀랬죠? 괜찮아요? 염병하네. 나가. 뒤돌이. 치사판스. 똥판스. 치치판스 똥판스. 노잼. 그 아래. 이상해.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헤어지나요? 솔직하게 얘기해봐. 난 고맙지. 너나 솔직히 좀 얘기해보자. 나한테 기회가 줬어. 한 번 가보자. 다 봅시다. 삼사님. 기선재야. 손가락. 고마워. 고마워. 미치겠어. 고맙다. 고맙다. 몰라. 진짜 바보야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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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